지난 6.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권영세 안동시의장은 민선 6기의 시정방향을 더 큰 안동, 더 좋은 미래로 잡고 실천과제로 7개 분야 50개 주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7대 실전과제는 세계적인 역사무라도시 건설과 도심 활성화 및 도시공간 재창조, 생명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, 미래가 있는 안동 농업 육성, 용상, 옥동, 송하, 강남, 풍산 특화발전, 교육이 있는 안전한 복지도시 실현, 명품도청 신도시 조성 등입니다.